안녕하세요 윤정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에 대한 기초상식을 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들은 스마트폰 나는 전화기 요정도로 가볍게 지어 봤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지만 나는 정작 쓰는 것은 전화하는 것과 문자 보내는 것 아니면 카톡을 보내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확인하는 것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면 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지 왜 전화기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씩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의 휴대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제 수업은 갤럭시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그것은 제 휴대폰이 갤럭시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다수의 분들이 갤럭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도 모든 휴대폰에서 공통으로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가 잘 추려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반 휴대폰으로 나와 있는 스타텍이라고 하는 저 기종 역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휴대폰이었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사용이 잘 되고 배터리의 성능도 너무 좋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텍이라고 하는 기종을 만든 모토로라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제기를 하려고 꾸준히 스타텍 모양의 스마트폰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죠 일반 휴대폰이라는 건 뭐냐면 전화와 문자를 기준으로 모바일폰이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랜선, 전화선,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까지를 저희는 휴대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바일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스마트폰은 무엇이냐 더 이상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와이파이나 LTE 등등의 그러한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전용의 어플리케이션, 즉 전용의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처럼 컴퓨터를 보시면 맥 컴퓨터는 iOS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윈도우 이런 식으로 자체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와 같은 거의 컴퓨터보다 거의 컴퓨터스러워 혹은 지금은 컴퓨터보다 더 좋은 그러한 기능 더하기 컴퓨터에는 없는 전화와 문자 기능까지 있는 휴대폰들을 저희는 요즘엔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겉면을 잠깐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서 숫자 1,2,3,4,5,6,7,8까지 보시면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순서도 함께 봐주세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그 화면을 저희는 화면 터치 화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휴대폰에는 전원 버튼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전원 버튼은 길게 누르면 휴대폰이 꺼집니다 다시 길게 누르면 여기서 길게라는 것은 2,3초 정도예요 다시 켜지게 되겠죠 그 반대편에 대부분은 음량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갤럭시폰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전원 버튼과 음량 버튼이 반대편에 있는데요 갤럭시가 아닌 LG폰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이 같은 측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량 조절 버튼은 모양이 조금 더 길거나 두 개의 버튼이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휴대폰에는 빅스비라고 하는 AI 컴퓨터를 부르는 기능키가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키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작은 검정색 화면이 전면 카메라이고요 이 전면 카메라의 모양은 조금씩 모양이 다르기도 하고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개수에 따라서 구멍의 길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실게요 그러면 6번 이에요 중앙에 있는 버튼을 홈 버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은 이러한 갤럭시 S10의 5G 모델인데요 이 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버튼이 존재하지 않고요 화면 즉 디스플레이 내에 버튼 기능이 이렇게 모양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번 위치에 있는 저 곳을 클릭하면 클릭이라는 건 한번 꾹 누르면 홈 버튼 언제든지 내가 홈으로 지정한 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7번 버튼은 목록 버튼 최근에 내가 어떠한 화면을 보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목록 버튼이고요 8번에 보이는 저 부분을 누르시면 취소하기 혹은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이 기능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보시면 카메라 9번에 카메라가 있는데 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인덕션 폰이라 그래서 네모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갤럭시 20도 네모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에 점점 카메라의 기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카메라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다른 색깔의 이러한 구멍은 아니지만 작은 흰색이 있는데 그 흰색은 플래시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혹은 휴대폰에서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래시 기능입니다 아래쪽을 볼게요 이번엔 구멍이 조금 더 길게 보통 아래쪽에 보통 구멍이 3개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정중앙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전원 케이블 연결하는 곳이에요 동그란 이어폰을 꼽는 데가 있는데 LG폰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망사 모양이 되어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피커에요 그래서 손으로 스피커 부분을 맞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스피커가 아래쪽에 없는 폰들은 후면에 있으니까 왜 난 아래쪽에 없지? 후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어폰을 꼽지 않고 블루투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선 없는 이어폰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도 최근에 나온 S9 정도 부터인가요? 충전기도 유선을 기능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무선 충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의 폰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즉 화면에서 소리가 나오는 형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하단에 있는 구멍들은 점점 그 기능이 무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보면 휴대폰을 물로 이렇게 물에 담그는 혹은 실수로 물에 담궜는데 휴대폰이 멀쩡히 잘 돌아가는 이런 광고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디스플레이 스피커나 그리고 무선 충전이 일상화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아래쪽에 있는 구멍이 필요 없이 전체 휴대폰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도 화면도 앞면 뒷면 가리지 않고 조금 더 폭넓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휴대폰이 지금 어느 쯤 쪽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휴대폰을 한번 살펴보았으니까 하나 미션을 드려야 되겠죠 휴대폰을 한번 껐다 켜보세요 휴대폰을 끄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휴대폰이 꺼집니다 다시 한번 켜보세요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2, 3일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껐다 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의도치 않게 활성화된 어플리케이션 앱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앱도 다시 한번 재실행을 시킴으로써 빠르게 돌아가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앱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도 금방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업들이 한번 짝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휴대폰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씩 가끔씩 껐다 켜시면서 리셋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휴대폰 한번 껐다 켜시면서 다시 리부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알아보기 지금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내 휴대폰 알아보기 1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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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